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장로 여러 사람이 와서 물을 것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그때 여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대언합니다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에스겔서 19장 1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슬플 애 노래가 그래서 애가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미 슬픈 노래의 가사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사자와 포도나무의 이야기로 표현했습니다 거기서 한 차원 더 나아가 후대 사람들의 깨까지도 이 이야기를 함께 기억하게 하여 탄식하며 읊조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남유다의 멸망과 그 처절한 역사의 현실을 경험하지 못한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도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라고 에스겔에게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9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런 애가를 들은 이스라엘의 장례들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에스겔을 찾아온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순리입니다 멸망만은 피해야 목숨을 보존할 수 있지만 여호와의 반응은 냉담함의 끝을 보여주십니다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장례들에게 질문조차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나타내 보였고 6절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여 적과 끌이 흐르는 땅 모든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등으로 이끌어내겠다고 맹세하였건만 7절 우상을 버리고 다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8절 너희가 반역하였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버리지도 않았고 이집트의 우상들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겔 20장을 읽어가다 보니 비슷한 상황이 에스겔에서 여러 번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1절입니다 제 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기로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앉아 있었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대연하기 시작합니다 8장에서는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건립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투기의 우상, 은밀한 장소에 있는 우상, 단무스, 태양신 등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의 사악함과 심판의 필요성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악한 행동으로 사회를 더럽히고 심지어 가증한 우상을 성전에 들여와서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8장 뿐만 아니라 14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14장에서도 8장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백성 그때그때 어려운 상황만을 벗어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진 백성 변하는커녕 변화의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는 백성 손바닥만한 먹구름만 봐도 믿음으로 견딜 수 있지만 그것조차 보이지 않는 백성 이러한 백성에게 그들의 실패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에스겔에서 20장 9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의 마음은 2사에서 29장 14절에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애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 뿐이다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많이 금식하고 가장 많이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였던 바리새인들 겉은 삐까뻔쩍하고 속은 텅빈 가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즐기던 바리새인들 이들을 통해 우리의 모습도 투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다 되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 이 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변하면 그 사람의 자아가 죽을 때가 다 된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면 그 사람의 자아가 죽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면 그 사람의 자아가 죽은 것입니다 에스게 선지자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애가를 듣고도 물을 것이 있어 찾아온 장로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없는지 주님께로 전성력으로 달려가기보다 세상의 패역함을 향해 전성력으로 달려가는 인생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짜는 가짜로 가짜는 진짜로 인정받는 세상의 풍토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우상을 버리고 패역한 삶에서 돌이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아가 죽고 예수로 꽉 찬 사람 예수로 꽉 찬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